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9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사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개 총칙을 했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게 용어정이 중개 대상물 공인계사제도 한 문제 시험에 출내됩니다 세 문제 정도 나오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공인계사법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약집 첫 시간에 제가 연역을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가 허가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인데요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어서 84년 4월 1일부터 허가제였습니다 1961년도 소개영업법에서는 신고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가제와 등록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종전 허가제였을 때는 허가관청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재량권이 있는 게 허가입니다 그런데 등록은 등록요건에 맞으면 등록기준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제와 등록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신고제나 등록제나 둘 다 반드시 등록을 수리해야 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신고제는 자격이 필요 없는데 등록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만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자유롭게 개업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요건에 맞으면 자 그래서 등록이라는 것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등록관청인데 등록관청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한다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액스입니다 비자치구 즉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에 있는 구도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원시는 권성구, 영통구, 팔달구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그 구청장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요 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아닌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등록 절차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라는 말은 개업 절차나 마찬가지죠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했으니까 개업을 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변호사라도 자격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실무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는데 등록신청은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처분 및 통지를 합니다 서면 통지입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등록처분 통지를 받고 나면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요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개시는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되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법률에서는 업무개시전에 보정설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는 7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정설정은 업무개시전이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등록 할 수 있는데 인장등록 인장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개시전에 해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등록된 인장을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찍어야 되므로 등록증 교부전 업무개시전에 인장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전에 인장등록하거나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전에 보정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업무개시전에 보정설정하면 된다 업무개시전에 인장등록하면 된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전에 인장등록 보정설정해도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등록관청 받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우리 교과서 등록의 성질인데 등록은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효력이 유효하니까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없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업으로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무자격자가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대인적 행위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대물적 행위가 아니라 대인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허가죠 물건을 보고 부동산을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축주 사망하면 건축주 변경신고만 하면 계속 건물 지을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은 대인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 등록증 자격증은 양도되어 상속할 수 없고요 일신전속적이라고 되어 있죠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한 사람 몸에 전적으로 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등록 효력도 같이 상실합니다 일신전속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등록의 효력도 상실한다 모든 자격증 마찬가지죠 인허가증 운전면허증도 운전자가 사망하면 운전면허 취소 없이도 운전면허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3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다 즉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하고 재량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관청에 따라서 동그라미 3번에 기속행위다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려고 등록 신청했는데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네 가지 기역리언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알잖아요 자격증도 안 따고 등록 신청하는 경우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등록을 해 주지 않지만 이것 빼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양가로 3번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제외 동그라미 하십시오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시험에 출제됐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소속 공인개사가 개업을 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개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속 공인개사는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 공인개사는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공인중개사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등록 신청 가능하지만 소속 공인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소속 공인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양가로 4번 등록의 신청인데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2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임이기 때문에 3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상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칙개공이 등록증 반납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새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되죠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의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수습을 포함한단데 포함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우리 변호사는 실제 법률사무소에 가서 실습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에 가서 실습하는 건 아니고요 실무교육 프로그램 안에 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인데 그 프로그램 안에 실무 수습을 5시간 이상 6시간 이하 하도록 교육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고 해서 다른 중개업소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우리 핵심 비교정리프린터 암기프린터 53번에 있는데요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을 하지 않거나 교육받고 1년 안에 소속공개사로 취직하지 않는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을 하거나 1년 안에 다시 취직을 할 경우에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변호사라도 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변호사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자 교재 31페이지 등록신청서류입니다 등록신청서류인데 등록신청서류는 동그라미 2연에 실무교육수료증 4번을 제출해야 되고요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말은 실무교육수료증을 제출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이 있는데 옛날에는 반명안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영상은 전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중공검사, 중공인과 사용성인 사용검사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에 중개사무소 확보,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 확보해야 한다 사용권 내모하십시오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만 개업할 수 있는 거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나 또는 자기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대되지 아니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건축물 대장 만들려면 두 달 정도 걸린답니다 사용검사 받고 나서 그러면 아직 건축물 대장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서류 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나 또는 아포스티우 아포스티우 밑줄 치십시오 아포스티우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중개업을 등록관청이 제가 등록관청에 물어보니까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1년에 두 번씩 확인한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는데 외국인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게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거나 아포스티우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하면 처리기간은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해야 됩니다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박스 밑에 31페이지 보정 설정 증명서류, 신원 증명서, 인감 증명서 이런 것은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고 전자정보법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속 공인괴사 고용 신고할 때 모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기 때문에 제가 등록 신청해 보니까 인터넷에 제 주민등록번호 치니까 자격증 언제 땄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 내는 게 첫 번째 응시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윗번호를 잘못 적었네요 3번, 이게 4번 번호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 3번부터 6번까지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죠? 자격증 교부할 때는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분실해서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낸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동그라미 기역에 보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언에 보니까 만약에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성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리얼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리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중계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인에서 시도조례 리얼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 수입 인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양가로 5번 법인의 등록기준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